Q. 몬스터X에 왔습니다! 1월 7일 대국을 찾아갑니다! 2월 7일 대국을 찾아갑니다! 네 저희 몬스터X가 1월 7일 대국을 찾아갑니다! 몬스터X의 첫 간독! 최고 팬미팅! 몬스터X댅스! The first Asia 팬미팅! 방콕! 2017년 첫 시작을 알리는 몬섹스가 여러분을 향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큰 웃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힐링이 될 수 있는 아주 꽉 찬 무대들 준비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콘서트 못지않은 다양한 무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러시는 몬섹스의 첫 단도 태국 팬미팅 기대해주세요 몬베베 맞자 푸옥 라우텐 포켓몬 낙하 쩌깐 원티제티 궁템 낙하 폼나큰 지금까지 몬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